중국이 베이더우라는 이름의 자체 위성확인 시스템 GPS 구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에 필요한 인공위성 한기를 또 성공적으로 쏘아올렸다고 관영 CCTV가 보도했습니다. CCTV는 중국 시각으로 25일 새벽 2시 9분 서부스찬성 시창위성발사센터에서 창정 3호 로켓을 이용해 베이더우 항법용 위성 한기를 지구 궤도에 안착시켰다고 전했습니다. 중국 관영신화통신은 중국이 올 한해만 10기의 위성을 발사해 내년까지 전세계 베이더우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망했습니다. 신화통신은 또 중국이 주도하는 1대1로 참여 국가들에 대한 베이더우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기술 교류와 요원 훈련 그리고 해외 베이더우 센터 설립 등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.